제42회 금산 세계인삼축제 기념 글로벌 K-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참가 접수를 모집합니다. 외국 국적의 댄스 실력자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수상자들에게는 총 38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CNB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42회 금산 세계인삼축제 기념 글로벌 K-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제42회 금산 세계인삼축제 기념 글로벌 K-POP 커버댄스 경연대회